당신의 남다른 재능을 이제 깨울 때가 되었군요. 바보 취급하지마. 난 무기가 아닌 사람이야. 당신의 남다른 재능을 이제 깨울 때가 되었군요. 이젠 안좋게 저는 이제 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남다른 재능이 이제 깨울 때가 되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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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